단무지, 단무지, 가슴 나린 남자. 성형 가스캔데? 단무지, 가슴 나린 남자. 성형 가스캔데? 비밀의 화원? 네, 커피 프린스? 비밀의 화원? 네, 커피 프린스? 비밀의 화원? 네, 커피 프린스?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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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술을 이루어 중에 하는 주거죠. 마술이요? 알고 있는 마술 주문을 맡아주세요. 단무지! 비비디바비디부! 이거, 이거 링크리얼 유빈사! 하쿠라마타타! 츄리스리마수리! 하쿠라마타타! 츄리스리마수리! 아니야? 세원 클라스처럼 서울의 지명이 들어간 노래 제목을 말해주세요. 서울의 지명? 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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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을 못 가. 세울대? 강남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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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못쟁이. 강북못쟁이. 강북못쟁이, 강남스타일. 노래 제목을 말해주세요. 서울의 지명? 강남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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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신사동 그 사람. 신사동 그 사람. 59년 왕심리. 누구 거예요? 신사동 그 사람. 59년 왕심리. 한국왕심리. 누구인 줄 몰랐어요? 나 부터 한다, 나 부터 한다. 서운다, 뭐였지? 빨리빨리. 내 차 산다. 남, 남은지. 왑중교 5번 출구 신사동 그 사람 광화문 연가 비 내리는 영동교 수리수리마수리 커피프리스 선생님 선생님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나 진짜 모르는구나 진짜 나 모른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왑중교 5번 출구 신사동 그 사람 광화문 연가 비내리는 영동교 59년 왕십리 정답입니다 선배님 이거는 이거는 다 했어